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의 대입적성 전문가 이완적성 박수홍입니다 여러분들 산기대학교 산기대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죠 정확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준비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보는 시기보다는 분명히 조금 앞이겠지만 그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정말 길면 한 3일 짧으면 한 이틀 정도 이전에 이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미리 찍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선생님은 입 싹 닫고 있을 거예요 이 산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3일이나 2일 전에 이 정보를 올려주는 이유가 이때가 되면 이제 오전시험 오후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이제 정확히 갈려지죠 갈려지게 되면은 이제 또 그동안의 어떤 노력을 해왔던지 간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또 합부를 가를 수 있는 또 상당히 특별한 이슈가 또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이제 영상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 친구가 시험을 오전에 보고 나는 오후에 봐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합격행 특급 열차를 타시는 거고 나는 오전에 봐 내 친구가 오후에 봐라고 한다면은 역시 친구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살면서 처음으로 갑질이랑 갑질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파이널 유형정리 산업기술대학교 파이널 유형정리 마지막 강좌인데 역시 특수하게도 다른 강좌들은 다 오픈을 해도 이것은 산업기술대학교가 이제 시간 오픈하고 난 다음에 3일 2일 2일 이제 그 정도 남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만 따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TCC로 보든 강좌를 보든 다들 이제 이 정보는 똑같이 제공을 받으실 텐데 왜 그 타이밍에 이거를 오픈하나요 왜 지금 타이밍에 이 TCC를 올려주나요 우린 충분한 준비가 안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 타이밍에 해야 학교도 시험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시험 인쇄할 시간을 이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주 대단히 특이한 이슈인데 아주 좀 보여줄게요 자 이게 오전에 나오는 시험이 문제고 이게 오후에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일단 뭐 밑에 선택지를 봐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주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A압집합 B는 B 근데 뭐 여기는 A교집합 B여집합 차집합 구성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질문이 아주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지막 질문은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아 이거 볼 때 1번에는 부분집합이 나올 거야 라고 정확히 짚어주면은 다음 사람은 딱 그것에 맞춰서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있는 문제를 짚어서 보면 돼요 게다가 이 문제가 완전히 밑도 끝도 없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특강 수능완성이니까 자 2번도 보죠 이게 1번부터 25번까지 한 3, 4개가 이런 건가 아니면 한 10개 이런 건가 아니면 한 15개 아니면 설마 다 이게 좀 궁금하겠죠 하나씩 좀 보여줄게요 자 이게 2번입니다 2차 부등식 사실은 이제 2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린 이걸 그냥 비교하는 용도예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이제 믿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것도 부등식 성립하도록 하는 무슨 뭐 범위 최대 최소 이거 지금 부등식 범위 이것도 부등식의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역시 이거는 이제 작년 이제 여러분들한테 역시 없는 범위라서 좀 생소할 텐데 어 그 함수 파트에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함수 형태 이런 것도 저는 배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있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요 어떤 걸 평행 이동해요 그래서 이 파트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무리 함수 파트 하나 그리고 수열 여기도 수열 이거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그래서 몇 번째 항 구하는 거 직접 대입해서 나열하기 이거 직접 대입해서 나열하기 풀이 방식 자체가 동일해요 그리고 수열의 일부분의 합 등차수열 수열의 일부분의 합 등비수열 이 구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a, b로 바꿔서 나오기 로그 a, b로 바꿔서 나오기 그 다음에 지수 형태 지수 형태 계산 방식 처음에 주어지는 제시 조건까지 이거 완벽히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만 여긴 더하기 저기는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삼각형을 색칠하는데 여기 삼각형 모양을 바꿔버렸죠 동일합니다 문제풀이 방식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이거 등비수열 역시 이것도 요번엔 나오지 않죠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 뭐 연속 극한 이 파트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찾기 좌극한 우극한 찾기 나오고요 12번에 여기 함수 그 미정기수 찾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극한에서 뭐 이제 뭐 분모가 2차식이면 분자도 2차식이야 뭐 무한소가 되면 최소차항이 똑같이 1차 이런 거 말이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똑같고요 무한대 나오고 특정 극한 나오고 그 다음에 13번에 있는 거 보시면은 미분하는 함수인데 양변을 미분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제 대입하면 찾을 수 있게 요번엔 조건 자체도 상당히 유사하죠 여기는 fx 더하기 xfx 프라임이고 여기는 fx f'x고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문제도 똑같이 처음에 f값 주고 우리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f값 g값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증가해요 우린 계속 감소해요 알려주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미분 가능할 때 어때야 돼요 식 두 개 줬죠 그 다음에 여기 식 두 개 주고 우리 미분 가능해야 돼요 어때야 돼요 라는 물어보는 질문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적분의 정의 여기 정적분의 정의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한 무한 급수 정도로 이해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제 똑같이 사실은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이번 시험 범위엔 빠져있지만 보란 얘기에요 똑같다는 얘기에요 자 17번도 보시면은 저 2차함수 처음에 제시되는데 저기는 x 제곱 빼기 1이고 여기는 x 빼기 1의 제곱이고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그리고 인테그랄 여기 인테그랄 안에 1부터 x까지 여기 0부터 x까지 그냥 똑같죠 구성이 그래서 극대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는 극값을 가지는데 마지막에 값을 구해주세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식을 풀어내는 데는 거의 이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숫자 9로 시작하는 4자리 자연수중 3자리의 자연수중 똑같고요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g에서 중복 조합 풀어주는 문제 여기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이안계수 여기도 이안계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로 독립이에요 하면서 이 함수라기보다는 여기 확률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여기도 확률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해서 마지막에 확률 구하기 보통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풀죠 그래서 풀이 방법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23번 이안분포 여기 23번 이안분포 24번 표준정규분포 그 다음에 여기 표준정규분포 그 다음에 25번에 그냥 표준정규분포표 이용해서 구하는 것 똑같이 똑같이 나와요 생각하는 아이디어까지 똑같습니다 오전 오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오전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7시 50분부터 입실이 시작이 되고요 전체 시험의 마감은 오후 2시에요 근데 오전에 입실한 사람들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퇴시를 하고 오후에 가는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다시 입실을 하는데 오전에 입실하는 사람들은 7시 50분에 입실을 하고 오후에 입실을 하는 오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12시 30분부터 입실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 보는 사람들이 입실하고 나서 바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시간 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주면 되냐면 오전에 시험 본 사람들이 나와서 시험 문제를 복원을 하면 오후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잘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시간적 텀은 문제 복원하는 시간과 문제를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했을 때 2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2시간의 시간 상당히 골든타임이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영혼을 갈아서라도 공부를 해서 봐야지 그런 걸 기대해라고 하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결과물에 치중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투스에 있지 학교에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오전 시험 문제를 최대한 우리는 복원을 할 겁니다 오전 시험 문제를 최대한 복원을 해서 최대한 시험지를 처음 받아보는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1시간 반 전에는 받아볼 수 있게 복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험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오후 시험을 받은 사람들을 일단 나름의 준비는 해야겠죠 사실은 1번부터 25번까지 정확히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봐도 그러니까 100% 문제가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도 이 문제 해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이걸 봤을 때 저걸 안다고 다 맞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야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 있다면 보기만 해도 아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난 마지막에 정확히 25개를 찝어서 딱딱딱 체크하고 들어가면 돼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 거라서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좀 되는 사람 그때까지 분명히 공부를 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오픈하고 나서 이제 한 2, 3일 정도의 여력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시험을 보는 날 12월 6일 날까지는 분명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우리는 이거를 해설지까지 제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문제 정도를 복원하는 정도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후에 보는 사람들은 또 환상특급 열차를 타는 거니까 오전에 보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평생 잘해주라고 평생 해줄 거 잘해주면 합격 티켓은 하나 따는 겁니다 알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유를 안 하는 게 더 웃긴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이슈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왜 아무도 이걸 언급하지 않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건 언급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은 대학교가 선기대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시간을 이제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 늦게 공개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은 시간이죠? 지금 이제 되게 짧은 시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시고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정보를 제공을 해줄게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뭐 선생님들에게 합격을 했어요 아니면 뭐 저도 잘났지만 선생님도 괜찮았네요 뭐 이런 얘기 정도 듣는다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면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고 선생님과는 다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